정하 씨 정말 그냥 시청을 하시네요. 네. 좀 더 섞어줘요. 집주인이 좀 안 뜨는데요? 아니, 그럴 거면 집에서 보고 싶죠. 아니, 저는 집에서 보고 싶은데 제작진분들이 불러가셔서. 아, 그리고 정하 씨가 재석이를 진짜 좋아. 네, 진짜. 너무, 너무 팬인데. 그래서 그날 녹음실에서 보고 나서 정말 실망했다고 막. 이게 또 뭐야. 이런 게 멋있어, 뮤지션들이. 정하 씨도 이거 혼자 멋있네. 진짜 다른 곡이야. 좋아, 좋아. 우와, 좋다. 너 빛 파트랑 너 거 다 했어? 이제 가사 네 마디만 쓰면 되는데. 그럼 나도 코러스가 많아. 많이 발라야 될 것 같긴 해요. 바른다고요? 뭘 발라요? 로션이에요? 흥문 영화 나온다. 아니요, 코러스 바른다고요. 아, 발라야죠. 코러스 좀 발라주세요, 이렇게. 정하 씨, 바른다는 게 뭡니까? 뭘 이렇게 갖다 부빈다는 거죠. 갖다 부빈다고요? 갖다 부빈다고요? 갖다 부빈다고요? 웨이브가 되시네. 코러스 발라주세요. 패드 깔아주세요. 피린도 비벼주세요. 비벼주세요. 네.